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정치적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망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 유대인들을 모든 세상으로부터 가장 강한 나라를 그래서 마치 과거의 다잇 왕국과 같은 솔로몬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사상은 오랜 역사 동안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념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듣고도 그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헛된 꿈이 산산조각이 났죠 이미 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땅 끝까지 가는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 여기에는 벌써 선민사상을 뛰어넘는 거죠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온 목적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서 너네는 보냄을 받는 것이고 너희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자 이쯤 했으면 이제 이들이 어떤 생각을 접어야 돼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가장 질문하고 싶은 가장 알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이 던진 질문은 뭐냐? 6절 중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니까 자 이제는 접어야 될 생각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다시 또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시는 끝댑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만큼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함께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나라의 회복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집착이 왜 무섭냐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집착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닌데도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고집을 해요 왜? 나는 그게 좋으니까 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옳은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옳은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옳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고집을 하죠 이게 뭐냐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말을 들어도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쏙 꼬집어내가지고 그것만 내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도요 아이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딱 지가 듣고 싶은 말 얘기만 딱 들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 속 터지게 만드는 거죠 정작 들어야 되는 말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것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와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집착의 성향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런 집착을 언제 깨트릴 수 있고 이런 집착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그 집착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려야 돼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루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지금 너희가 이때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냐 이건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때에 관한 질문 그 시기에 관한 질문은 나도 몰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야 굳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 백날 해봐야 그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면서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부터 열심을 내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구름 위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 질문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물 건너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시면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께 물은 건데 주님께서 야 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리고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제 물 건너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건 예수님 제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지금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너희는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너희가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고 너희가 이제부터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늘로 올려오신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림의 그날까지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오직 그 사명만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듣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권능이 임하고 그랬어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다르죠? 그럼 주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 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지금 집착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요 제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문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의 집착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집착에서 그들을 온전히 벗어나게 만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에게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늘 책망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구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의 여러분 세계관이 확 확장이 돼 버린 겁니다 오로지 유대인 오로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자들의 세계관이 이제는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확장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제자들에게 그 열린 시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면 아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에 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미래의 수동태예요 앞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가 증인인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전하지 않고는 뱉을 수가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모든 서신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신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힙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두느냐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감당케 하신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보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로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살았죠 보금 전함을 위해서 매맞고 갇히고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울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복은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성경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는데 내가 보금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금이 무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능한 겁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무능한 거예요 보금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이건 사실 무능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보금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자대학에서 제자대학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훈련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모임 전도하는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린 모임에 대해서 열린 모임 리더로서 훈련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은 어디냐 보금을 전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모임 가운데에서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땅 끝까지 가서 보금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보금을 전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은혜, 그런 감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오늘 적어도 이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 세 명 정도는 내가 오늘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아니 들으려고 하든지 내가 한번 보금을 전해 보겠노라 마음을 딱 먹고 오늘부터 하루에 세 사람만이라도 내가 만나서 한번 해보리라 마음 딱 먹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보금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출세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의 역사가 특별히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물어주시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복받고 축복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좀 그런 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제대로 내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명에 관한 말씀만 이렇게 맨날 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그대로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도와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못해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 번 우리가 살아보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서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아멘 안 와 아멘도 안 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로 아예 그럼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우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다이나멘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과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인가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폭발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권능이 임하게 되면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전에 내가 아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삶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남들한테 잘 못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우리 또 일가 친척들 또 형제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전체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모임을 갖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두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상을 쓰고 듣기 싫어가지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아주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남편은 옆에서 쿡쿡 지르면서 야 니 미쳤나 미쳤나 막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조금도 거기에 자기가 주눅들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진짜 그날 미친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미쳤나 미쳤나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날은 자기가 좀 미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내성적이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던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정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미쳤나 그런데도 그래 난 미쳤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고 그래서 그날 자기가 정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그건 내가 한 거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날 아니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해 내가 오늘 미쳤구나 싶은 거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더 이상 내가 뭔 소리를 못 듣겠나 싶은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자기 파괴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축적돼야 됩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꺼리낌 없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만듭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죠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에게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까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의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편이 되고 교회의 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요 외국에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끝까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는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점점 만지고 만지고 만져서 그 강하고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나 도저히 그 사람은 사랑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건 절대로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고 애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내 성질대로 믿는다 나는 성격대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자기 성격대로 성품대로 산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내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본래의 내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맨날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자기 성격대로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증인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 증인은 반드시 내가 이 법정에서 절대로 위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위증의 죄예요 위증의 죄는요 거기에 그 죄가 더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형벌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뭘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할 때 우리가 뭘 증언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예수님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예수님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경험되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경험되어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증언이죠 그게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나오신 이분들이 자기 일생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나의 삶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더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본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건 단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한 걸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걸 전해도요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만 대충 아는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건 천지차이죠 벌써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큰 감동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간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차라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와요 아무리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도요 내가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아우 막 듣기 싫다 그러고 너 자꾸 나한테 예수 믿어라 그럼 나 너하고 끝내겠다 그러고 막 협박까지 하고 그래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천재 적대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당부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요즘 제가 전도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아휴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그거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누가 주느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언제까지 복음 전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성교했습니다 그렇게 겁많았던 사람들이 다 문 꽉꽉 걸어잠구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이 닫혀있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위대인들에게 대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잘 들어라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여러분 맞아 죽을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맞아 죽을 얘기를 갖다가 이 위대인들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게 맞아 죽을 일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막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맞아 죽을 짓을 하는데도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이건 누가 하는 것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께서 맡기시는 일을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아는데도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시체교육 시체교육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요 완전히 특별교육을 받는 건데 이건 그냥 일반 훈련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을요 거의 사람을요 죽여요 뭐 우리가 흔히 보면 특수부대라는 거 있잖아요 특수부대 그런데 특수부대를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한 체력이 아니거든요 별로 운동도 안 좋아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전체부대라는 데를 끌려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을요 완전히 사람을 반을 죽여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힘든 그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무슨 체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특수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세상에 누구하고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DMZ를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진짜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그 훈련이 그냥 보통 훈련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죽을 만큼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경험을 하고 나면 진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진다니까요 겁나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수일 내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수일 내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성령 오순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그게 수일 내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님께 3년이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도 죽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동안 또다시 스파르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딱히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느냐 아니죠 열심히 모여서 함께 열심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찾고 주님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그런 사명의 사람들로 하나님 맡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훈련 받았어요 아주 스파르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권능만 받으면 돼요 권능 그런데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성령이 그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께서 하라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벗들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땅끝으로 나아가서 먼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지금 가서 보금전하는 일을 우리 성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성교사들을 위해서 지원사격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금전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건 성교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해주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저 멀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보금전하는 일은 성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린 그들에게 성교비를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부기도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 땅의 우리 주변에 살아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집착을 넘어 열정으로, 열정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상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열정을 넘어갑니다 열정을 넘어갑니다 왼쪽의 결정은 열정을 넘어갑니다